안녕하세요. 네트워크를 단디하자 에이필드 유통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멋진 남자 변호섭입니다. 네, 오늘은 제품 설명 한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에이필드에 탄산미스트라고 있습니다. 탄산미스트 3개 들어서 한묶음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윤기를 가꾸어주는 탄산광채미스트, 볼륨감 있는 윤광나는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려오는거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R2 스파클링 미스트, R2 스파클링 미스트입니다. 피부에 부드럽고 풍부한 영양보습이 형성되어 피부결을 아주 촉촉하고 감싸줍니다. 강채나고 밀입자 탄산수 미스트입니다. 밀입자 탄산수 미스트 바르는 뿌리는 순간 바르는데 뿌리는 순간 즉각적인 상쾌함과 보습과 윤광을 위한 하이드로 미스트입니다. 하이드로 미스트 3개의 한 세트 촉촉한 피부 윤기있게 가꾸어주고 탄산광채미스트 볼륨감 있는 윤광나는 피부로 가꾸어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강이 나나요? 요렇게 남자분들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병? 한병 밖에 안돼요. 한병 네. 가방에 이렇게 싹 넣고 차에 두시고도 겨울에도 히터 때문에 얼굴이 되게 건조하죠. 요런식으로 수수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필드 R2 스파클링 미스트입니다. 스파클링 미스트 오늘은 제품 소개 스파클링 미스트입니다. 에이필드 R2 스파클링 미스트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디하는 남자 에이필드 유통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멋진 남자 변호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